ㄱ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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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년생은 몇살이야? ㄱㅇ 95년생은 우리 차남이랑 동갑이네? ㄱ 어 보았다 보았다 ㄱ ㄱ ㄱ ㄱ ㄱ 아 이거 한참 좋을 때네 한참 손 좋을 때네 ㄱ ㄱ ㄱ 내 26때는 진짜 날아가고 보고 눈 감고도 막았는데 헛소리 못먹어 기호촌은 정말 잘 샀잖아 알면 못해 보압들 좀 카피를 몇 개를 해야겠다 공룡에서 맞으면 엄청 많이 달아낸다 위로 오른쪽 승룡에서 맞으면 사각장 플러스 9로 바뀌었지? 피하면 배우 잡잖아 전화졌대 가만있으면 쇼폼할게 변신하려고 막 잡았지 곤따가 갑자기 밑에 단계가 붙으면 못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7승 할 수 있었는데 가죠? 쉽다니까 여러분 12시간 가자 방송 12시간 째다 이제 헛됐다 제라이씨 2리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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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리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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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리라노 4리라노 아이고 저거 다음에 나라불때만 쓰던데 응 와 촉표를 보고 지나들 아니 내지는게 됐어 드로그로 막잖아 거리 멀어가지고 덮바들 한다 빅 fantastic 빅센 disguise 내일 10선 누구랑 해? 아.. 아니 아재 흠흠.. 지겠네 야 포워링이 존나 어렵다 이거 진짜로 가진다 이마가 콤보가 존나 잘 쓰면 콤보가 너무 잘하네 콤보가 너무 잘하네 동료 그것 보통 좋은 방법이네 흐흐흐흐흐 와 레드.. 레드 파이퍼 흫시 지칫 베안 고맙습니다 음 으흐흐흥 으흐흐흥 으흐흥 으흐흥 우와아 초폭 피해보거든요 흐흐흥 그만큼 초폭이 쓸데없다 으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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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으흥 으흥 EST h 히히 히히 히힛 결과도 우유 ㅋㅋ ㅋㅋㅋㅋㅋㅋㅋ 뒷 향수bilir Q3 뒤잡는 거.. 아니 마실 건 안 들어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비 옐로우 사비 옐로우 무릎? 무릎이 플러스 8? 9 아니냐? 군대 15까지 들어가는데 15까지 들어가는데 짧아 육보가 짧아서 안 들어갑니다 총폼 만들기 총폼 만들기 군대 10까지 들어가는 군대 6까지 콜라 군대 4 군대 5까지 또 질렀나? 아.. 또 질렀나? 여기 초프가가.. 초프가가 5종가가 밝게 안되나? 또 질렀다 카운터로 맞고 죽었다 아이가 원래 안 죽은 데미지인데 카운터로 맞고 죽었어 도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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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척 쓰니까 이거 잘하는게 초풍 피하고 마신건 정말 잘 때린디 마신건 때려줘야 되거든 솔직히 그래야 아프게 때린단 말이야 초풍 피하고 마신건 때리기 힘든데 자리를 못쓰지더라 이제 하도안해가 흐핳핰 저분갖고 하하하하하 존나 비수껏아포고 지난랄 왜 제규 잘하는데 잭유도.. 한초풍 쓰는데 야 병없다 병없다 헉 헉 헉 헉 나락 비중을 좀 올려야겠다 대회 때 안허치게 연습해야지 요즘 카즈아 플레이 메타는 사초풍 스크류 컴보 하나 세게 때리기 헉 헉 헉 변신하겠지 아이씨 아 신다 킥 썼는데 이거 쓰지 이거 이거 쓰지 아 신다 킥 아 놀고 신다 킥 썼어 잘 접었다고? 이거 보고 있으면 철권하고 싶을건데 초풍 쓰고 싶을건데 오다 맞는데요? 하하핳 빈바다 이거 잘 못푸네 빈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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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씨 아우시 왜 다 먹지? 아이고, 다 슥거리고 레드 피하는 방법입니다. 점프로 피하기 강미번호가 아이고, 다 슥거리고 어, 죽었네? 높아져 아이고, 소가 이러네 이olen식은 이Muskowski 시ump- 제 수 Rest 3 antigший 전 heavyihi 하하핳하핰 있는 이런거 아니야? 게임 지문대로 내가 다 때리노? 으어어어어! 싹 걸렸는데 엄마가 짠손하고 초풍만 쓴대 엄마는 짠손 llega 아이씨 첫폭 했으면 죽은건데 첫폭 했으면 죽은건데 콤보를 모른다니까 죽는.. 죽는 거였는데 뭐여? 나랑 왜 나가놔 아아하 아니 나도 지금 잘 쓰지만은 옆에 남이 쓰는 거 보니까 신기하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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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다 비트 아니 옛날 기호거까지 들어간 거 왜 안돼 다노 경과 때릴 때 엄청 나쁜 잔치 보아도 콤보만 좀 잘 쓰면 죽은 거였는데 콤보도 잘 안 들어가 콤보를 시작해갖고 훅 죽이고 많았다 유튜브 유튜브 유튜브는 뭐라 너 어떻게 가냐고 아이고 아이고 기다림 나온다 그니까 기본기가 약하니까 데미지 뽑으려면 콤보를 세게 때려야돼 그만큼 어려운게 조금만 더 세게 때렸으면 죽일 수 있었는데 이런 것도 있다 자기가 쓸 줄 모르면은 괜찮은데 쓸 줄 아는데 그립 때리면은 좀 그런게 있지 카레를 sentenced 하이킹 한 방에 이들이 따른가 봐 아하하 에이.. 하이킹 한 방에 이들이 따른구만 가라 근데 예전에는 아무리 어렵게 때려도 많이 안 따르니까 어 옛날엔 그래 아무 어렵게 때려도 많이 안 따랐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려운 만큼 많이 따르니까 아 바로 아 아 아 아 아 스킬 아씨 흐흐 그 시바 디오르는 시스템 1라운드 1 아 이거 가드가 매우 좋아 가도 돼 테크 해뿌있어 테크 완전 메이저 사이드인데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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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다 그지 에어 라운드 1 꺼내 진짜 쟤 존아 악마다 악마 악마 습관 습관 앨런던님 팔로우 감사드립니다 앨런던님 막가시네 그거 아니야? 그거 뭐야 클라신분 아닌가? 클라 6대6 하신분 고생하셨어요 크덕 니는 반말이잖아 정답이고 수고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다 잘하더라 민간이 아아 아 이거 어떤지 알고있죠? 장난이지 쟤자리를 나네 Q. 이 녀석이 히치인간기야? 아아핳! Q. 이거 유튜브 따야겠다! 이거 존나 웃긴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이 유튜브로 딱 올려야겠다 이거 아 근데 오늘 열두시간 방송 열두시간 했거든요 야 이거 받을라카면 하루종일 걸리겠는데? 야 나락 나락 잘못쓰면 저래된다 흐흐흐흐흐흐흐흐 아아 씨흐흐흐흐흐흐 마지막거 시간 좀 드려갖고 해야겠다 되네 이게 딥이 좋네 똬레자 요우 와이씨 쉬우 제주의 시야 이즈 나이스 점퍼에 갖고 있는게 저거 자, 업타임이 안 나온다. 12시간 늦겠는데 업타임이 안 나온다 아, 나와 재밌죠? 와, 이것때문은 한방이네, 우정하고 꽁꽁 잡고 제 방송보면 심심하면 볼 수 있어요 하하하하, 사초듬 나도 쓰니까, 엄청 척태도 잘 쓰고 정맨 아웃 잘하는데 지방 rempl洲 정맨 아웃 정맨이 안 되겠다 정맨이 안 되겠다 승관아 승관아 어떻게 저렇게 대초가 나가지구 그게 무슨말인데 콤보 쓸때 말하는건가? 푸동레버를 쓰면 된단다 무적쓰 하하하하 환경부모님 웃어오세요 성형수술했는데 부작용으로 눈도 나빠졌어 그래갖고 내가 지금 안경끼고 이거 한대 뻥발차푸 그냥 올라가지말고 뻥발차푸 적당wand.. 화아아아 네버완 더 잘쓰는데 야 아 이 새끼 아 짜증 안쓰네 짜증 쓸잖아 박수 할 수 없는 심의전 있습니다 여러분 하하하하하하하 마신껌 첩풍 확정이지 첩풍 떼어줘야지 그런게 어디있어 섬막섬까지는 내가 이해를 하는데 맞을건 아니지 또 쓰나? 그냥 안 들어간다 두 번만 했네 세 번만 하면 안 들어간다 아이씨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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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쓰노? 야아 호하하하 참을걸 도래하라 다른사람 멋있게 하는 분류들은 초풍 오로지 초풍 어? 오늘 초풍이랑 이런거 막 썼거든요 나락이랑 이런거 있잖아 짠말도 안썼어 그런 쪽으로 보고 우린 정통파 우린 정통파 정통파 하면서 하하 저쪽은 4파 4파 하면서 큰일났다 스노우로지 지하 다이씨 대국식 역한도 누가 장시 했나요? 대국사람이 있겠죠 쟤가 있습니다 쟤가 원래 이게 역가드가 섹스 때 그냥 그냥 됐어 그냥 쓰기만 하면 됐거든요 근데 그거를 남고있어 못하게 패치를 시켰어 근데 그거를 내가 다시 뚫었어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너무 못해 너무 맛있어 아 무슨 말이야 하하하하하하하하 이거 이 갑을 잊어먹었네 하도 안내자 콤보가 임마 저렴하니까 멋이 없는거야 보아야 하하하하 내 칸자나 왜 멋이 없어보이지? 하하하하 불렀나? 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안좋아 천봉 좋아 잘쓰네 그린레버는 허브로 진짜 많이 갈릴걸요 그린 오락실 당기는 애들만 잘 썼던 걸로 알고 있으려면 처음 하는 사람 하면 힘들어졌어요 그린레버는 허브로 진짜 많이 갈래요 그린레버는 허브로 진짜 많이 갈래요 그린레버는 허브로 진짜 많이 갈래요 안좋아 나락스라이지 안좋아 나락스라이지 너 퍼졌지 너 와 어 이 칼이 안전 다이앗트가 요즘 도래야 어어 별 차이다 원래 적세 원래 예를 있다 도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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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시가 폭풍 날 것 같다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이..고도의 심리언니 이카리는 곰유저입니다 곰유저 이카리는 곰유저야 야..이거 왜 막는지 모르지? 하하하하 조피니야 초프 안보고, 그냥 쓰네?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안보고.. 안보고 그냥 쓰네 아아 나도 조피피트 초프님은 4방이죠? 내식은 모조벌 4방이다 바깝기 때문에 왜 그랬어? 5분 생이 1분 삶은 1분 삶은 어? 돌았나 저게 이 쉣 어? 곰봉팔림 하핳 하핳 아 이름 까먹었다 그거 정신 명칭 있는데 이름 까먹었다 이름 존아 멋있는데 이름 변신할거지? 변신할거지? 오! 변신할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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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깃댕기 저때리 보이시라 아플했는데? 깃댕기 저때리 보이시라 나 존나 웃긴다 이 번 게임 진짜 이거 지금 분위기가 어떠냐면 봇꽃이 초풍으로 띄우면은 그냥 기대를 안해 콤보 기대를 안하는데 촉새가 띄우면은 콤보 못쓸까 기대하고 있다네 심하나? 구경하는 입장에서는 그런거 같아요 진짜 지금 나이씨 깃댕기 캐시하면서 맞는건 어쩔수 너무 빨라 너라면 초풍을 썼어야지 안심하는게 그 쭉 온나? 쭉 전화 피고 solely 감동 갈비 고 슈퍼바리오 카즈하시기 슈퍼바리오 카즈하시기 슈퍼바리오 카즈하시네 어? 찔렀나? 적인줄 알았다 으 으 으 으 으 으 지금 더운데? 그거 알겠지? 아니다. 나도 더 없다. 맨날 더 없다. 야. 오. 실전에 쓴다. 네디를 못쓰게 하네. 먼저 질러. 먼저 질러. 아, 맛있다. 하나는 보아 못 이기겠군. 적셋 엄청 잘 이기네. 그냥 내밀까? 아이고, 그냥 마시고 때릴 뿐이야. 그냥. 하하하하. 보아도 많이 이겼다. 근데 상황이 전혀 웃긴다, 이가. 하하하하. 도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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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 라운드 2. 파이트. 한 피지매. 근데 솔직히 촉새가 내보다 손 더 좋은 것 같아. 도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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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야. 아아아아아아아아 라운드 3 파이트 야이씨 어디가? 세방 세방 끝났다 내가 끝 라운드 4 파이트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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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하핰핰핰핰핰핰핰하핰 kau raz 잘 알면은 지게 통하노? 이거 알 수 없는 시민전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시민전이 어딨노? 밥 먹고 맛있고 있는데 질렀어 와 대박이다 아이씨 딱 걸렸네 쟤 좀 더 천사 아유 쟤도 쟤 쟤 쟤 외부에서 이직을 좋아하네 외부에서 이직을 좋아하네 어, 맞아. YICE! 흠흠흠 도래야! 도래야! 나이씨! 엄마 하당을 그냥 피니스에 무조건 뭐야? 으흠흠흠흠 도래야! 으흠흠흠흠 олов으니까 쭉쭉 도래야! 도래야! 하지만 Isn't that piss pegar? 하하하하하 으흠 아 포도를 던에 라운드4 그 사람이 더 만들었네 황색 ㅋ 아, 진짜로 ROB OLD 거짓말. 왜 이래? 전자! 왜 거짓말이냐? 아 이제 아저씨... 에헣ㅎ헣ㅎ헣헣ㅎ헣ㅎ헣! 어머머 아저씨... 심지어 안전하게 으흐흐흣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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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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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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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ises çalış corazón. 일이 하기 싫으면 안 해도ł ible bene. 다행이다. 아하하하하하하 존나 도움을 한다 신 3단이 제일 안전빵이에요 신 3단이 제일 안전빵 랩 피치 못함 아하하하하 이게 바로 안전초풍입니다 쓰기 엄청 고마운데 촉세 잘 쓰네요 요즘 랩 얼마야 요즘 랩은 똑같아요 택배 포함해서 41,000원입니다 3개. 결정.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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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よし. NC. キツくなって. 逃げよう. 1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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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원초풍 봤죠? 폴타님 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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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원총 쟤 physico 가서 뺏 쟤 scores 알다 콤보가 너무 저렴하다 충면이야 죽었다 병신신 나락 꽉만 써야지 손에 다 익혔네 비가 안내는 방법을 내가 알려줬거든 다 익혔네 빙나고 아이씨, 움직일저라 So, I see the body. I look half the body. Thank you, dude. I'm really pretty. I don't know i'm just gonna use a level in the body. I know. ㅋㅋㅋㅋㅋ 이야아아아 요이 카운트하네 필드폼 1레벙 2세대거 좋지 싶은데 필드폼 좋아하고 싶은데 카운트하네 아우 왜 빅상이나지 아니 아니 나는 썼어야지 오케이 도아가 자리가 바뀌니까 빅이 많이 나네 왜 저러지? 응? 도아가 자리가 바뀌니까 빅이 많이 나네 왜 저러지? 어이C 아야 안만다 오! 자막이 생각나는 이티뉴 요거체면 공룡 패타이가 좋잖아 흑미컴보 아이씨 아 짠손 쓸 줄 알았는데 안 흘려지네 케이크는 무슨 케이크야 근처가 비슷한 것 같은데 컴보는 근처도 못 간다 그건 확실하다 컴보력은 근처도 못 간다 컴보 연습 좀 해라 컴보는 근처도 못 간다 항상 50% 세일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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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일콤보는 뭐야 50%는 좀 오바보 한 30% 세일콤보 뭐해 미쳤다 미쳤다 죽었나? 내가 앉아 내가 앉아 공중 아니네 세일콤보는 뭐야 아웃렛인가 스테인더 이 스테인더 스테인더 아 그걸 내비네 마지막 라운드 파이트 뭐야 아니 아니 가만히 있을 것 같았다 아니 가만히 있을 것 같았다 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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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나쁘진 한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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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야 미친 둘 다 돌아갔잖아 아 뭐 욕구 맞았는데 내 쉬울 수 없지? 동팔 림 옆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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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그냥 국민 콤보예요 제일 안전한 콤보 아이고 아깝다 셀콤보라잖아 셀콤보 와우 미러전 서로 초폭으로 미는 대전 미러전 ㅋㅋㅋㅋㅋ 혼자 말하고 혼자 웃고 누네 이거 육부셨나? 그게 육부었는데 아니 어두포스냐고 왜 육붕하냐 나야 나야 아 얘는 손 좋거든요 이클립스아이님 촉샘님 대입질도 가끔하시나요 전혀요 콤보가 카즈아 미만잡이라서 다른 풍실도 아무것도 안할거에요 똑같아가지고 옛날에 카즈아 완전 다른 캐릭터잖아요 컴프때메 변신좀 철권잘할라면 뭐먹어 상구라미좀 먹으면 카즈아 상구라미 상구라미 바이바이 끝났기 그리젓 끝 자존이 너무 느리다. 좀 빨라야 되는데 완전하게 대회 때 저렇게 하는 게 맞긴 한데 저게 맞히게 되어 있다던데 룰가 뭐하고 타는거 좀 뻔하지만 좀 야아 대박 아이고 풍신들 안썼지? 풍신들 가면 안 들어가 아 저 지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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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쇼다운이 뭐냐? 쇼다운이 백안판 하러 가야된대 아 백안판 하시나? 쇼다운 님은 제 4가방이 되어야지 쇼다운이은 Dart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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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할 꽝 하하하하하 엄마 좋다 딱댐 딱댐 흠흠 이기려고 그러면은 이 처럼 하는데 왔는데 그래 재밌게 할려고 그러는데 그래 참 재밌다 하하하 배틀이다 이런 데서는 저런 컴버 써도 돼 대회 때 쓰면 안 되지 흠흠 흠흠 하하하 하하하 라운드 2 파이팅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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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빈 하필 하하 하하하 아 스크롤 쓸걸! 고민했네 아 스크롤! 아 스크롤! 심리가 잘 안걸렸어 마실거니... 나랑 맞고 마실거니라는 건 없다 그냥 무력 저폭이야 아 스크롤! 으음... 하하핳... 아 스크롤 쭉아야 귀신wall 아... 아... 아TV. 아아아아.... 아시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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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e. 나만에 딱 달린다 어차피 빅살이 나도 똑같아 피클으로 이제 안 맞고 이런거 없더라 아... 정보가 제일 önemli이다 아이씨 점점 많아 아이씨 그 빡사라 고마해 짱스 야이시 금은 놀이고 있는뎠 예 예 맞아 엽두사자 맞죠 예 예 예 예 예 마시골 때리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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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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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